파주와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아침 일찍 짐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온 친구를 보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22살이고 3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친구들에 비하면 22살에 군대 가는 것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거진 친구들이 21살 때 군대를 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군대 안 가고 남아있는 친한 친구 두 명과 군대 들어가기 전 추억을 만들고 싶어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친구 두 명을 소개해드리자면 둘 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입니다. 한 명은 별명이 양아치입니다.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양아짓을 많이 일삼던 친구라 별명이 양아가 돼버렸고요. 한 명은 별명이 자칭 강동원입니다. 물론 키는 강동원이랑 똑같은 친구였지만 생긴 거는 강동원은 개뿔 한기범 선수를 많이 닮은 애입니다. 그렇게 저는 양아와 기범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범인의 집이 형편이 좋아서 기범이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발 닿는 대로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셋은 무작정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남쪽에 살았습니다. 우리 서울 안 가볼까? 나 서울 여자랑 놀아보고 싶은데 양아가 항상 밑에서 사투리 쓰는 여자만 만나다 보니 서울 여자는 정말 꿈의 여자였나 본지 무작정 서울로 가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범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 서울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나? 촌농 나는 서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역시 딱히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둔 게 없다 보니 출발하기 전부터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티격태격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어디 가고 싶냐고 니 때문에 여행 가는 거니까 니가 정하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떠넘기더군요. 바다는 지금껏 지겹게 보았고 산쪽은 싫고 저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서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22살까지 서울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양아와 마찬가지로 꿈에 그리던 서울말 쓰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더군요. 제 말과 동시에 우리는 여행이라기보단 그저 서울나들이로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아와 저는 설레이고 두근거렸습니다. 기범이 녀석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운전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되기만 했습니다. 아! 새끼들 서울이 먹고 우리나라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와 양아는 기범이의 투덜대는 모습을 보며 웃으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논밭 풍경에 잠이 오더군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멀긴 멀더군요. 그리고 양아와 저는 기범이가 운전하면서 심심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버렸습니다. 한 4시간 반은 달린 것 같은데요. 드디어 서울 톨게이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촌놈처럼 주위의 분위기를 보며 와우 아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지금이야 저 혼자 위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죽전분당 도시에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너무 신기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아무튼 드디어 저희 셋은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범이 녀석 서울 한 번 와봤는데 한 번 와본 놈이 무슨 길을 알겠습니까. 어느덧 반포를 지나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역시나 양아와 저는 와만 연발하고 있고 기범이 녀석은 알 수 없는 길에다가 목적지도 없으니 결국은 진흙김 오는 대로 어디론가 빠지더군요. 강변북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쪽으로 오로 어딜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와만 열발하며 쭉쭉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일산고향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헉! 뭐야? 우리 서울 벗어난 거야. 기범이 녀석이 당황한 듯 저희한테 물어보지만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저인 강변북로에서 자유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 왜 건물들이 안 보이지? 서울 벗어난 거 아니야? 갑자기 큰 건물들이 사라지니깐 당황한 듯 양아가 기범이한테 묻더군요. 아니야. 아직 옆에 보이는 강 보이지 저거 분명 한강이야 아직 서울일 거야. 그렇게 저인 계속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저희 시선에 들어온 표지판 통일전망대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어느덧 2시 정도 돼 있더군요. 결국 파주까지 도착한 저희는 일단 배고파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차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파주에 구경하고 즐긴만한 데가 있으면 여기서 하룻밤 보내냐 결국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 파주 쪽에서 잠시 근처에 볼만한 데를 구경하다가 다시 서울로 향했는데요. 때가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점점 퇴근 시간이 겹쳐져서 저희는 고향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교통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들의 막힘에 결국은 셋단 억다운이 돼버렸고 서울 구경이건 나발이건 포기하고 빨리 방구해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변북로를 타서 이번엔 동쪽으로 얼마나 달렸을까 또다시 기범이는 자신의 직감으로 어디론가 빠지더군요. 그렇게 한강을 건넜고 다시 또 지 직감으로 어디론가 빠지더군요.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림픽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체 우리 그냥 내려가자 촌놈새 서울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10시 정도 돼가더군요. 정말 서울의 교통마비라는 공포를 몸소 느끼면서 서울을 벗어나 용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용인에서 숙소를 잡고 PC방을 찾아가 인터넷 검색으로 갈만할 곳을 찾아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PC방에 들러 어디를 갈까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결국 정하게 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는 생각에 일단은 저희는 춘천으로 한번 가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춘천의 닭갈비가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예전부터 그 맛이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당시 새로 계획을 잡은 것이 춘천에서 하룻밤 묵고 강원도 정동진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코스로 잡았거든요. 지금이야 서울 춘천강 고속도로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 고속도로가 없었고 내비도 없었기에 지도 하나에 의존한 채 우여곡절 끝에 춘천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점심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도착을 해서 먼저 밥부터 먹고 다음으론 방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남자 셋이니 아무데서나 자면 어떠냐 해서 조금은 허름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인 아주머니 인상이 좋았던 A 모텔의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방 여기로 잡았으니까 짐 챙겨서 올라가자. 푸근한 주인 아주머니 인상 때문에 A 모텔을 선택한 양아가 기범이와 제가 있는 차 쪽으로 와서 얘기했습니다. 기범이와 저는 옷밖에 없는 짐을 들고 양아가 얼마나 괜찮은 방을 구했나 보려고 입구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음침하고 그리고 수산한 기운이 제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뭐지 이 느낌은 설마 아닐 거야. 낮이었는데도 실내 분위기가 어두웠는지 왠지 모른 수산한 기운이 돌더군요. 그렇게 저희 셋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기라니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4층 버튼을 못 누르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왜 4층을 막아놨지? 4층을 안 쓰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302호 표지판이 걸려있는 문 앞에서 양아가 키로 문을 열더니 짜잔하면서 들어가더군요. 방 안의 분위기는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허름하진 않았습니다. 여는 모텔처럼 비슷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먹고? 온둘빵 아이네. 바닥에서 누가 잘 건데? 기범인 녀석이 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침대를 보면서 저희에게 얘기하더군요. 아 됐다 아무나 자면 웃더노. 일단 춘천이니깐 우리 소양강이나 함보로 가자. 서두르지 마라 밥 먹었는데 양치는 하고 가자. 기범인 녀석이 다짜고짜 빨리 나가서 놀자는 양아에게 드럽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렇게 기범인 녀석 짐에서 칫솔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 잠시 앉아 방 요곳저곳을 둘러보며 관찰하던 중 방 모퉁이 천장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 도배지에 크진 않았지만 빨간물에 젖은 것처럼 조그만하게 스며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빨갛게 울룩친 천장 도배지를 보며 다시 한번 입구에서 느꼈던 차갑고 스산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 씻었던 이들은 안 씻을기가 기범인 녀석이 씻고 나오면서 물어봤지만 양아와 저는 별로 씻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밖으로 나와 소양호로 향했고 소양호 분위기가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은 행한 느낌에 살짝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래저래 놀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군대 때문에 요새 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았었는데요. 저희 셋은 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외치며 다시 숙소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춘천 닭갈비를 맛보려고 닭갈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닭갈비를 안주삼아 소주와 함께 맛있게 먹으며 두 친구와 중학교 때 있었던 일부터 해서 군대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흐뭇하게 그날 밤이 지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덧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밤 10시가 되었더군요. 우리 춘천 나이트 함 가볼까? 춘천 여자랑 함 놀아보자. 기범인 녀석이 술에 살짝 취해서는 춘천 여자들을 보러 한번 가보자는 거였습니다. 아 싫다 나는 서울여자 아니면 안갈기다. 그럼 묻자라고? 서울로 갈까? 방 다 잡아놓고 술도 마시고 이 상태로 서울 갈까? 기범이가 양아가 한심하다는 듯 얘기하며 반박하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양아가 금방 수그러지더군요. 나는 일단 방에 가 있을 테니까 물 좋으면 연락하레이. 저도 여자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들긴 했지만 술을 한잔하고 나니 피곤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피곤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 방에 가 있을함을 좋으면 연락할 기운을 안 들어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두 친구는 서로 어깨동무하고 마치 벌써부터 춘천 미녀들을 품에 하는 듯 실실 쪼개며 나이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두 녀석들을 뒤로 안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딸랑딸랑 저는 모텔의 문을 연 채 카운터로 다가가 열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열쇠를 받으며 아주머니에게 제가 낮에 보았던 뻘겋게 얼룩진 천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을 텐데 아주머니는 만약 그런 얼룩이 생긴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께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직접 보시라고 말씀드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4층 버튼이 막혀있는 걸 보고 아주머니에게 4층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4층은 왜 막아뒀습니까? 제 질문에 갑자기 아줌마가 흠칫 당황하신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금세 억지로 웃으시는 듯한 표정으로 아요새 장사가 안 돼서 4층은 다 비워뒀다 지금은 그냥 창고로 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셨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찜찜했지만 그냥 아주머니 말을 믿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또 싸해졌습니다. 낮에 분명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천장에 뻘겋게 얼룩졌던 도배지까 지금은 깨끗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총각? 없잖아 잘못 본 거라니까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아! 잘못 봤나? 저는 고개를 갸웅뚱거리며 잘못 본 건가? 라고 생각하고 옷을 하나하나 벗었습니다. 그리고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손하고 이빨 먼저 닦으려고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들고 씻으려고 하던 제 귀에 털컥 끼이이이이이 털컥 저희 방 입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화장실이 입구 바로 앞이었고 조용했던 터라 문 열리는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아까 아줌마 나가시고 문은 안 잠궜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녀석들이 나이트 안 가고 바로 왔나? 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물을 틀고 씻었습니다. 그렇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조용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이 녀석 둘이 들어온 거면 분명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텐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였습니다. 순간 빨개 벗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씩 추워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털이 쭈비쭈비 쓰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혼자서 있기에 너무 무서웠던 저는 아닐 거야 를 남발하며 제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또다시 철컥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있는 화장실 문을 돌리는 소리인 겁니다. 화장실 문도 안정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경직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고 끼이이이이이이이이 천천히 열리는 화장실 문을 굳은 채로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문이 달려갔지만 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는 모습뿐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씻으려고 옷을 다 벗어둔 상태라 바로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엿같았습니다 저는 씻는 걸 포기하고 빨리 옷 입고 애들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온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쾅 화장실 문이 마치 제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듯이 잽싸게 닫혀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동문처럼 움직여진 화장실 문을 보고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문이 열리고 닫힌 게 화장실 안으로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저를 가두는 것처럼 갑자기 꽝 하고 닫히더니 조금씩 조금씩 제 등 뒤에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추웠고 이 공포스런 화장실에서 나가고 싶지만 몸이 움직여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공포 영화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제 눈앞에 닥치니 머리가 그냥 백지처럼 하얘지더군요. 제발 움직여라 움직이자 제 두 발에 제 모든 신경을 집중해 명령을 내리면서 움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내 발이 아닌 듯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등 뒤에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뭔가가 더더욱 제 몸을 붙잡아 온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습니다. 바로 세면대에 있는 거울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제 옆에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에 있는 거울 쪽으로 견눈질을 하여 거울을 바라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괜히 봤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제 등 뒤의 검은 눈동자의 입은 찢어질 것 같이 소름끼치는 미소를 띄우는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제 몸을 콩콩 묶어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마치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여자는 그렇게 찢어진 미소를 띈 채 저를 계속해서 쥐어왔습니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역시나 눈물이 나더군요. 온몸은 그저 끙끙대보지만 움직일 순 없고 숨은 막혀오고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다행히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었는데요. 눈을 뜨고 나니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역 같은 기분을 느끼며 저는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아! 젠장! 도대체 뭐냐고 저는 깨어났을 때 무서움보다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남들에게 쥐 한 번 안 지고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역 같은 상황을 계속 겪어야만 하는지 점점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렇게 변기에 앉아 한 5분을 투덜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가 분명 헛것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친구들에게 가려고 나서려고 하는데 문득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내키지 않더군요. 하지만 옷은 방에 다 있고 어차피 이 안전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레 화장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방 안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핸드폰을 보았는데 새벽 2시가 넘어가 있더군요. 저는 화장실에서 대략 3시간 정도를 뻗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친구들의 부재중 통화와 문자가 와 있는 걸 보고 저는 일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양아 녀석이 12시쯤에 이쁜 미녀분들이랑 같이 있다며 오라고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저는 빨리 친구들한테 가야지 생각하고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털컥 끼이이이이이 문 열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또 저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춘 채 현관 쪽을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족갓네 양아 새끼 배신 때리네 죽을라고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제 친구 기범이가 투덜투덜대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심에 욕을 하며 들어오는 기범이를 반겼습니다. 왜 왔냐 나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됐다 말도 말아 양아 새끼 아주 지 혼자만 신났다. 저는 흥분한 기범이를 진정시키며 양아에 대해 물어봤는데 같이 있던 여자분들과 나이트에서 나와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양아와 양아 파트너 여자분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기범이 녀석은 자기 파트너랑은 뭔가가 안 맞았는지 양아 보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양아 녀석이 기범이를 버리고 자기 파트너와 모텔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여자 아이면 안 논다더니 완전 발정났더라 그 새끼 기범이 녀석이 양아만 잘된 꼴이 배아팠는지 계속해서 투덜투덜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범이의 얘기를 들으며 양아가 행동하는 게 상상이 돼 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까 제가 겪었던 공포가 어느새 씻겨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아 맞다 니 아까 뭐야 갑자기 기범이 녀석이 웃고 있던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더군요 왜 뭐가 니 아까 오라고 문자 남겼더니 쌩카드만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뻗어있던 때라 쌩간 게 아니고 답장을 못한 거죠 하지만 저는 기범이 녀석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니잖아 싶어서 전화했더니 맨 여자가 봤던데 전 순간 웃고 있던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계속해서 웃기만 하대 내가 잘못 걸렸나 싶어서 끊고 다시 걸었는데 그 뒤부터는 전화 안 받더라 그 여자 누구야 저는 궁금해하는 기범이의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기범이 녀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그냥 머리속이 멍해지면서 제 스스로에게 침착하자란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아니다. 니가 전화 잘못 건 거겠지. 그냥 잠깐 잠들었었다. 모처럼 친구들이 저 때문에 시간 내서 놀러 온 건데 저는 그런 친구에게 아까 제가 겪었던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저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긴 내가 좀 알딸딸했다. 내 씻는다. 기범이 녀석이 자기가 잘못 건 거라 생각하고 웃으며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아 조용한 방 분위기를 없애려고 TV를 켜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일 없겠지? 아니면 모텔을 옮길까?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나름 신나 있는 친구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눈에 들어오지 않는 TV를 바라보며 담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서 지금 한참 땀 흘리고 있을 양아에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언제 들어올 건데? 양아가 자고 돌아온다면 모텔을 옮겨도 상관없지만 만약 그 짓만 하고 돌아온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답장이 늦을 거란 제 예상과 달리 바로 양아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으로 가고 있다. 자기 파트너랑 결국엔 뭔가가 안 마저총났는지 이 녀석도 투덜대면서 지금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양아가 돌아와도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은 얘기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 셋이서 자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저는 곧 겪게 됩니다. 어느새 기범인 녀석이 다 식구 방으로 들어오며 담배를 한 대 물면서 여전히 계속 투덜대었습니다. 그런 기범인 녀석에게 저는 양아 녀석이 뭔가 틀어져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금세 표정이 환해지더니 기뻐하더군요. 진짜? 아싸 쌤통이다 오면 죽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기범이와 저는 양아 녀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범이와 저는 모텔에서 나오는 성인 채널에 눈을 돌려 서로 아무 말 없이 진지하게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양아가 늦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양아와 통화 후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양아가 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양아 왜 안 오지? 저는 진지하게 성인 채널을 시청 중인 기범이에게 살짝 걱정이 된 듯 말을 꺼냈는데 기범인 녀석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대꾸도 안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이 녀석이 모텔을 못 찾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양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혹시 아까 지 파트너랑 다시 잘 돼서 간 거 아니야? 기범인 녀석이 별로 신경 안 쓰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왠지 기범이 이 말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기범인은 다시 TV를 보면서 내일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양아와 통화 후 한 시간이 지났지만 양아 녀석은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양아가 길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 맞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되겠다 잠깐 앞에 좀 나갔다 올게. 양아 녀석이 갑작스레 걱정된 저는 기범이에게 나간다고 얘기하고 옷을 대충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범인 녀석에게 같이 나갈래? 라고 물어보았지만 기범인 녀석은 피곤하다고 먼저 잔다고 갔다 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득 아까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혼자 두면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란 생각에 막상 혼자 나가기도 선뜻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나갈 거야? 저는 기범이에게 한 번 더 물어보았지만 기범이 녀석은 야 뭘 그리 걱정하냐 뭔 일이 있음 연락했겠지. 제 걱정이 그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양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뚜루루 달칵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왠지 모를 섬뜩함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양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저 새 갈리는 끼익 끼익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어디야? 여보세요? 아무리 제가 소리치며 불렀지만 양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리치는 거에 놀랐는지 기범인 녀석이 깜짝 놀라하며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무슨 일 있나 보다 앞에 찾으러 나가보자. 저는 뭔가 상황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기범이에게 너도 후딱 오십고 나온나? 얘기를 하고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에 서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음침한 복도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뭔가가 제 뒤를 스쳐가는 느낌이 확 오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복도 중앙에 있어서 저는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짜증나네.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너무나 싫어서 짜증을 냈는데 그 순간 띵하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딱 엘리베이터 안으로 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는 성인 남성 4명만 타도 꽉차게 느껴지는 그런 작고 답답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는 후딱 1층 버튼을 누르고 문 닫은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이상하게 다 닫힐 찰나에 다시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뭐지? 저는 다시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순간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 후딱 닫은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닫혀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이래? 짜증나게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그런가? 처음엔 오싹했던 게 순간 짜증으로 돌변하더군요. 그렇게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짜증내며 계속해서 닫은 버튼을 눌렀지만 닫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륵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엘리베이터 진짜 이상하네. 엘리베이터 문이 탁 소리와 함께 닫혀지더니 움직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아 걱정을 하며 빨리 찾아봐야겠단 생각으로 1층에 도착하길 기다렸는데 저는 또다시 섬뜩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느낌을 느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분명 4층은 버튼까지 막아놓아서 못 올라가게 해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또 뭐야 저는 순간 주인 아주머니께서 4층을 창고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주인 아주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발 주인 아주머니이길 바랬습니다. 그 3층에서 4층 한층 올라가는 거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별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저는 F층이라는 표시를 바라보며 문이 열리는 걸 떨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르르르륵 문이 열리며 엘리베이터 안에 불빛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앞 캄캄한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곰팡이 냄새인지 참 역겨운 냄새가 제 코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어둡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역겨운 냄새만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땀을 흘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저는 조심스레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제 심정을 모르는지 다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제발 닫혀라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두 눈을 감고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찬 기운이 오트만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그 찬 기운이 몸에 느껴지자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충 이런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에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눈을 감은 채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던 제게 복도에서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있던 저는 그 하이힐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힐 소리가 왠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각 또각 제발 제발 하나님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베이터만이 닫히길 바라던 제 귀에 스르르르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거 맞겠지 라는 생각으로 두 눈을 떠버렸는데 바로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너 버리는지 알았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아까 화장실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역시나 끔찍한 미소를 띄우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지만 저는 엘리베이터에 풀썩 앉아버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띵!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더니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저는 순간 또 4층에서 문이 열리는 거라 생각하고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너 뭐해? 겁에 질려있던 제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범이 녀석이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고 있어? 기범이 녀석이 엘리베이터 안에 쭈그려 앉아 두 눈을 감고 있는 제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펑펑 울면서 기범이에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기 때문에요. 하지만 남자니까 그럴 순 없고 저는 그저 멍때린 얼굴로 기범이를 반겼습니다. 너 뭐 봤지? 본 거 맞지? 기범이 녀석은 제가 종종 다른 존재를 본다는 걸 아는 친구였기에 지금 찌질이처럼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바로 묻더군요. 저는 이번엔 도저히 무서워서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만 나 좀만 진정 좀 하자. 저는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다가가 주무시고 있던 아주머니를 깨우며 저는 흥분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모텔에서 뭔 일 있었죠? 아주머니가 역시나 놀라는 표정으로 변하시더군요. 뭔 일? 아무 일 없었는데 총각이 그러는데 참으로 능청맞게 대답하시더군요. 저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텔에 뭔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총각 뭐가 불만인데 이 모텔에 뭐가 있다는 건데 아무전이께서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제 물음을 피해가시더군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제게 기범이가 와서 말리며 얘기하더군요. 야 지금 양아도 찾아봐야지 됐다. 나가자. 저는 순간 욱할 뻔한 성격을 기범이의 말 때문에 가라앉히게 되고 혼자 욕하며 기범이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범이 녀석이 흥분된 저는 일단 냅두고 양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기범이 통화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야 어디야? 어디냐고? 기범이 녀석이 통화가 된 듯 갑자기 소리치더군요. 말을 해라. 여보세요? 어라? 너 누구야? 기범이 녀석이 계속 소리치다가 순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누구냐고 묻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범이 녀석이 조금씩 떨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범이 녀석이 전화를 끊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아까 그년이다. 뭐? 아까 그 나이트 여자? 입술을 심하게 파르르르 떠는 기범이가 제 물음에 답하더군요. 니한테 전화했을 때 받았다고 했던 그년. 저도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기범이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니한테 걸었을 때랑 똑같다. 웃기만 해. 저는 순간 제가 보았던 그 여자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아 녀석이 지금 왠지 모텔 란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그 웃음소리의 여자가 제가 모텔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라고 바로 느낌이 와버렸거든요. 아니 분명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기범이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여자. 알 것 같다. 저는 기범이에게 제가 모텔에서 보았던 그 여자에 대해 조심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던 기범이 몸이 조금씩 덜덜덜 떨려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기범이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고 저희는 바로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가 곧장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4층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때 순간만큼은 양아가 너무 걱정이 되어 무서움보다 빨리 양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들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저는 잽싸게 탔지만 맞다 4층 막아놨지 4층을 못 누르게 막아놓은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복도로 해서 올라가 보자. 기범이 녀석이 기범이 녀석이 잽싸게 3층 버튼을 누르고 복도로 올라가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발 제 느낌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저 양아가 밖에서 자기 볼일 보느라 안 오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희는 3층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복도로 달려가 4층으로 향했습니다. 어라? 뭐지? 4층 복도 문이 굳게 닫혀져 있던 거였습니다. 아주머니한테 가보자 저희는 열릴 생각을 안 하는 문을 뒤로 한 채 다시 허겁지거 빌층으로 내려와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4층 좀 잠깐만 가본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총각 도대체 왜 그러는데 4층엔 아무것도 없어 왜 4층 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모텔에 무언가 있다고 떠들어대서인지 아주머니께서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시며 4층에 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제 친구가 혹시 거기 있나 좀 확인해보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총각 4층 못 가게 막아둬서 열쇠 없음 못 들어가는데 아주머니께서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니 한 말씀 더 하시더군요. 총각들 그 비리비리하고 곱상하게 생긴 친구 말하는 거야. 방 잡았던 친구? 네 맞아요. 어? 그 총각 30분 전이었나? 먹을 거 들고 들어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확실해졌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장난 아니고요. 한 번만 열어주세요. 심각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본 아주머니도 점점 놀라고 걱정되는 표정으로 변하시더군요. 아 아따. 잠깐만 총각 금방 나갈게. 아주머니께서도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걸 느끼셨는지 사측 열쇠를 헐레벌떡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귀신이 사람도 데리고 간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범인 녀석이 상기된 얼굴로 제가 예전에 해주었던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금 그 소린 왜 하는데? 기범인 녀석이 겁을 먹어 양한 녀석이 너무 걱정돼서 제게 이런 말을 꺼낸 듯한 모양이더군요. 그딴 소리 집어치라 재수없는 말하지 마라. 멍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기범이에게 저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됐다 총각들 올라가 보자. 아주머니께서 4층 열쇠를 드시고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주머니께서도 뭔가가 계속 불안하신 듯 안정부절 못하시는 게 눈에 띄더군요. 아이고. 4층은 참고로 쓰지. 4층 안 올라간 지도 보름이 지났는데. 그렇게 저희 셋은 긴장을 한 상태로 3층에 도착을 했고 바로 4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4층 문에 키를 꽂히시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긴장이 되더군요. 방금 전까지 제게 공포를 주었던 4층을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나 떨렸고. 그리고 양아 녀석이 정말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려고 하시는 그 짧을 시간 동안 엄청난 긴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칵. 끼이이이이이이. 드디어 4층 문이 열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맡았던 알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다시 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문이 열리자마자 조심스레 발을 안으로 내딛었습니다. 잠깐만 총각 복도 불 좀 키고. 아주머니께서 4층 복도 불을 키시려고 스위치 쪽으로 다가가셨는데.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찬 공기가 제 온몸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음침하고 수산한 기분 나쁜 기운이 제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탁. 어두웠던 4층 복도는 아주머니가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4층은 저희가 묻고 있는 3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이 있었지만 그저 틀린 점은 방호수 팻말이 안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틈이나 복도 바닥에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다는 흔적을 말해주듯이 많은 먼지들이 쌓여 있더군요. 복도의 등은 그다지 환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붉은 빛을 띄며 복도를 밝혀주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3층 등과 별반 다를 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4층의 분위기는 마치 폐가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모든 방들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봐봐 총각들 여기에 없지. 방문들은 다 잠궈두어서 못 들어가. 아주머니께서 다행이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주머니 잠시만요 전화 한 통 해보고요. 기범인 녀석이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꺼내 양아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고요한 4층 복도에서 기분 나쁜 정막을 깨고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순간 또 온몸의 닭살이 돋기 시작하더군요. 어? 무슨? 소리지? 십. 아주머니께서 훔친 놀라시며 말씀을 꺼내시려고 하는데 기범이가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하며 저희들은 벨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히 조심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크게 들려오는 벨소리. 그렇게 벨소리를 따라와 보니 저희들은 한쪽 객실룸 문 앞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문을 보니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이더군요. 분명 여기 안에서 들리지? 기범이 녀석이 제게 조용히 물어보았고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범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아 갑자기 놀래 소리치며 기범이 녀석이 핸드폰을 집어던지더군요. 그리고는 복도 문쪽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에게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아주머니 쪽으로 도망쳤죠. 심하게 겁먹은 듯 기범이 녀석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아주머니도 이런 기범이 녀석의 모습을 보며 잔뜩 겁을 드시더군요. 양아 녀석 지금 저 방에 있는 것 같은데 기범이 녀석이 계속해서 패닉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듯 말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지금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쫄지마. 양아 녀석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너무 무서웠지만 저까지 여기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저 방안을 아무도 확인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범이에게 쫄지 말라고 다독여주었습니다. 기범이 녀석이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자기가 왜 방금 소리쳤는지를 얘기해주는데 그 얘기에 저도 지금 양아고 모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앞에서 서서 벨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벨소리가 끊겨 기범이 녀석은 시간 때문에 자동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로 어떤 여자가 너도 들어와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방안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라는 건데 용감한 척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군요. 차라리 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전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제 발목을 붙잡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무서웠는지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총각들 방안 확인하고 내려와 열쇠 주고 갈게. 나는 손님 올지 모르니깐 내려가 있을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더군요. 여기가 우리 가게도 아니고 당신 내 가게인데 이리도 무심할 수가 있나.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런 아주머니 모습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저 안에 양아가 있든 없든 빨리 확인하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기범인 녀석은 아무래도 처음 겪어보는 거라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저 혼자 용기를 내어 문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물론 겁은 먹었지만 기범인 녀석이 뒤에서 있으니 조금은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살짝 열려있던 문을 확 제쳐 열어버렸습니다. 역시나 그 알 수 없는 역겨운 냄새와 방안의 어두움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들여보내는 게 걱정이 됐는지 어느새 기범인 녀석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이 양아 있냐? 저는 조심스레 양아를 불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층을 다 비워버려서 그런지 센서 등이 작동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어둠에 적응이 된 눈에 의지하며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범이와 저는 또다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빈방 가운데에 양아 녀석이 나 홀로 앉아 지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양아는 들어와 자기를 불리는 저희 쪽으로는 고기 한 번 안 돌리고 지 혼자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양아에게 잽싸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질을 흔들어 대는데도 초점 없이 중얼중얼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엔 뺨을 때렸습니다. 진짜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는데요. 여기 어디야? 양아 녀석이 정신을 차린 듯이 볼을 아파하며 제게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런 양아를 저는 일단 일으켜 세우고 바로 방에서 나와 밑에 층에 있는 저희 방으로 빨리 주랭랑 쳤습니다. 그렇게 방에 도착한 저와 기범인은 아직 뭐가 뭔지 정신없어 하는 양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셋은 일단 아무 말 없이 담배한대 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범인 녀석이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 양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이없네. 양아 녀석은 아직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부들부들 떨어가며 한 모금 빨더니 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까 너랑 방으로 들어간다고 통화하고 나서 니들이랑 맥주 한 잔 더 하려고 맥주 사고 모틀로 들어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지. 그리고 3층 눌렀다. 그리고 3층에서 내려서 우리 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니들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 깨울까 하다가 내일 또 이동해야 하니까 내비뒀지. 그래서 혼자 맥주 간단하게 한 잔 마시고 자야지 생각해서 내 혼자 TV 보면서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뺨이 아파오는 거야. 그리고 순간 번쩍하더니 네가 내 앞에서 뺨을 때리고 있었던 기다. 저는 양아 녀석 계기를 듣고 나서 바로 제가 보았던 그 여자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양아에게 뭔가 해코지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여자한테 홀린 것이고 그 여자가 한 짓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아무리 하룻밤이지만 도저히 모텔에서 잠을 청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모텔을 옮기든 아니면 지금 다른 데로 떠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친구들도 당연히 나가자고 얘기를 하여 짐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오면서 아주머니에게 제가 이 모텔에서 겪은 일을 전부 다 얘기해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친구가 복면당할 뻔했습니다.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그 여자 누굽니까? 아주머니께서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셨는지 떠나려고 하던 저희를 마중 나와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 4층까지 쓸데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문을 여셨는데 여름에 어느 한 날 젊은 20대 후반 정도 남녀 한 팀이 방문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4층으로 방을 내주셨답니다. 그런데 둘이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 서로 계속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주머니는 넘기셨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찌 거제 다투던 그 남녀 손님 중에 남자 혼자만 내려 나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주머니께서는 여자가 나가는 걸 못 보셨기 때문에 남자 혼자 어딜 갔다 올려나 라고 생각하셨고 점심쯤 돼서야 아주머니께서는 그 다투던 남녀 손님 방을 빼달라기 위해 전화를 거셨답니다. 남자 손님은 나가는 걸 봤지만 여자 손님이 나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를 않았기에 아주머니는 혹시나 못 봤을 때 여자도 나갔나? 라는 생각으로 방으로 올라가 조심히 문을 여시고 안을 확인하셨는데 글쎄 그 여자가 얼굴이며 몸이며 피해 범벅이 된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 범인은 바로 검거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모텔의 기묘한 일은 그 뒤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4층에서 투숙하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기 힘든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점차 퍼지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아주머니는 그런 일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투숙객 말들 때문에 모텔을 아예 접을 순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내리신 게 4층을 그냥 비워버리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투숙하는 손님들 입에서 이상한 말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다시 나타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문득 고등학교 때 제가 길에서 만나 뵈었던 그 할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잡귀를 부르는 팔자라고 잡귀를 보는 팔자도 아니고 부르는 팔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참 그때 당시엔 그 할아버지 말이 그저 미친 소리이길 바랐는데 왠지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씁쓸해진 마음을 담배로 달래며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도 이렇게 저 여자분이 여기 나타나는 건 아직도 여기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미련 때문에 못 떠나신 겁니다. 좋은 곳으로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세요. 한마디하고 저는 바로 친구들과 차에 타 그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비록 공포수웠지만 우리 여행이 일 때문에 틀어져 망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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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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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